아버지 다녀올게요. 빨갛게 익은 무화과를 들고 매일 아침 납품을 가는 곳은 마을에서 만든 무화과 주식회사. 해남 무화과 1세대인 아버지와 동네 분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설립한 주식회사 덕분에 일자리도 창출됐고 무화과 판로의 길도 열렸습니다. 상생의 길이 된 거죠. 오늘 몇 개 가져오셨어요? 오늘 열 상자 가져왔어요. 아침에 많이 따고 싶은데 올해 무화과 양이 많이 줄었죠? 네, 많이 줄었어요. 추워서. 그래도 매번 다른 분들보다 많이 가져오셔서 감사합니다. 마을에서 주체해서 주식회사가 제외하였는데 이렇게 일을 잘 맡아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버님이 되게 저희 지금 대죽이시고 그래도 여기에 설립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해주셔서 저희도 주변 분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죠.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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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